만약 요렇게 사람씩 한 번 하고 하면 될까? 복수 한 번 더 뭘 이게 무슨 사람씩 한 번 새참을 만들어야지 예, 주셔. 이야, 도토리묵이. 현상이라, 현상. 이리 와, 어서 와. 이쪽으로 와. 편의사님께서. 이게 도토리묵이야. 뭔지 알아. 한 번 먹어봐, 도토리묵. 도토리묵은 한국에서 먹어봤지만 흔하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도토리묵. 오, 맛있다. 기술이야, 기술. 이게 젓가락질을 잘해야지. 잘해야지. 짜잔. 와. 와. 들으란 말이야, 이 소리를. 선생님이 부어준 고기. 와. 와. 요런 기술을 정리한 상태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맛있게 드세요. 뭐 차린 것도 없어. 갑자기. 하냐고? 근데 저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면 어떡해요. 아유, 무슨 고생이야. 사실 몇 년 동안을 못 한 거를 하루에 이렇게 해준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와. 자, 한 잔씩 바닥. 자, 이렇게 하고. 막걸리. 이거를 잠깐만. 저 어떡하지. 와. 자, 감사합니다. 따라 주면 좋았고. 그래, 뱀뱀이. 고마워. 뱀뱀이 아주 내가 오늘 처음 봤지만 인상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맛있게 드세요. 오, 맛있다. 냄새요? 아, 그냥 기름 빼니까 며칠 없애야 되겠네. 네. 저는 이제는 거실에서 헌덩이거든요. 제가 관리하시는 빵,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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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저는 이제 4년만에 막걸리 먹거든요. 맛있어? 4년만에? 네,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일한 다음에 새참 먹는 게 참 맛있어. 아, 그렇죠. 예. 그래도 마틀 쌈장을 낳네? 네. 직접 낳는 게 아니에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맛있어. 예. 근데 생선이 좋은데. 생선이 좋은데. 뭐하는지, 그라리랑 다. 저한테는, 눈김락 안주네요. 어디가도 분위기가 하얗 비행기 밖은 너무 시끄러워 과연 내 한분은 everybody knows 하지만 아직 배불러